오늘 최재형 목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 목사가 특정 후보를 지원 유세하는 장면이 포착된 영상이 있었는데요. 채널A가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유세가 한창인 지난 4월, 경기 양평군 용문시장 앞. 유세 차량 옆으로 검은색 양복을 입은 최재형 목사가 보입니다. 후보 측 관계자와 얘기를 나누던 최 목사는 사회자 소개로 유세 차량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최 후보를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도 합니다. 후보 한 분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 목사의 발언은 6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미국 국적자로 우리나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최 목사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수사 중인데, 유튜브 채널 두 곳에서 이 모습이 담긴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최 목사를 불러 6시간 반 동안 조사를 벌였습니다. 최 목사 측은 지나가던 길에 우발적으로 계획 없이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영상 등을 분석해 최 목사 진술의 진위 여부를 따져볼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